이거 주고 블링 받은 걸로 모티스 하나 사줄게요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모티스 만렙을 찍었는데 또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한번 만렙 찍음 기념으로 이 점수대에서 게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부터 벌써 차이리가 있네 과연 이 구간 차이리는 일단 골트 바로 컷했고요 뭔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잘못 생각했어 차이리는 점수대를 불문하고 사기다 패스 좀 그렇지 나이스 궁 채우면서 골 한번 노려볼까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죽는다 궁 맞을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아 진짜 제대로 할게요 일단 골트부터 자르고 보자 300대에서 지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원래 이거 막으러 가는 거 아닌데 못 막을 것 같았어 나이스 와 차이리 어? 300점한테 걸렸죠? 달달됐죠 달달됐죠 말이네? Geoff 한국인분들이 많네요 잠깐 차이리 또 나왔어 개시lov 여기 차이리는 뭔가 해볼만 할지도 나이스 ying нек 어 모티스 코 왜 이렇게 높아 개뜬금 없지만 오늘 딱 느꼈어 처음으로 나이스 그래 이게 맞아 아까 차일리는 부계였어 부계 쉘리 내가 쉘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전돌 바로 채운 다음에 쉘리랑 한번 1대1 떠볼게요 암만 그래도 너무 무시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이겼어 야 오케이 쉘리도 잡아버리는 그런 모티스 셉니다 세요 한 번도는 못 가겠다 궁 있으면은 야 암만 못해도 궁 있는 셀리가 울티스한테 지겠냐 바로 골 넣어야지 한번 도전 어 쇼다운 도전 어 저 쇼다운 티스 가끔씩 심심할 때 하거든요 300대면은 무조건 1등 갑니다 이거 지면은 너무 많이 걸면은 비현실적이니까 브롤 패스 한 잔 뿌리겠습니다 뭐라고 브롤 패스를 뿌린다고 들어와라 그거 쓰면 어쩔건데 그냥 천사나 머리 링 달고 다녀 브롤 패스 브롤 패스 저 어디까지 쫓아오냐 브롤 패스 브롤 패스 브롤 패스 브롤 패스 타라 앵무 3개 빼고 들어가자 타라 앵무 빼주고 빼주고 안 빼냐? 어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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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때를 노렸어 앵무 다 빠지면은 안 돼 이거 오늘 하나 배우고 가라 너의 브롤 스타즈 미래를 위해서 뭔가 웃기다 브롤 스타즈 미래 오 거리 벌리는 거 뭐야 어 애들과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만렙인데 도망쳐 만렙인데 이기지 스파이크 한번 무빙을 보여주면서 들어가야겠다 맞춰볼래 맞춰볼래 슥슥슥 나중에 열심히 해서 모티스로 몇 점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랜덤 키로 중앙 먹어주고 그리고 지금 랩발로 커버가 되거든요 상대 입장에선 제가 랩발일 겁니다 지금 랩 부계조합 누가 막냐 요정도 까지만 그렇지 어? 직원이랑 못 잡아 그렇지 모티스가 암만 실력 차이가 있어도 캐릭터 상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싸워야 돼요 막 들어가면은 죽어 그렇지 가보자 아 랩놈 어 뻘국 뭐야 난 이겼습니다 아니 처음에 진 거는 너무 너무 존심이 허락을 안 하네 듀얼도 한번 가보자 오 마침 다이너 나왔는데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잠시만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어 시작부터 과자를 쓰시네 아니 재채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그냥 죽이자 이번판 살짝 디레이가 있는데 어 보이시죠 보이시죠 좀 느껴지시죠 디레 있을 때는 오토에임이 제격이죠 꿀팁입니다 꿀팁 수동물을 예측해 쏘는 것보다 오토가 나을 거야 잘 잡아주고 빵빵 와 너무 느리다 디레이 불의 고리에서 한번 휘젓고 다녀보고 영상 마무리 하자 슥슥 어 새끼 뭐야 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 그럴 수 있지 쉽니깐 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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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review 오키오키오키오키오키 그래서 아 아 Marshall 아벨 왓 bal 가져야지 그렇게 가제 쓰면은 끊겨요 끊겨 첫 궁 이제 쓴다 오 다이너 가제 예측 뭐야 재능 있는데 이 점수 때에서 벌써 예측이면은 요오 부시까지 나도 예측 한번 보여주고 오 아 이거 토마스 분 계속 깔기 편집 힘들다고 빨리 죽여 이거 죽여서 내 이 일 일 시키는 거 없애 GG 나이스 와 언더도 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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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